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어제 모처럼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증설효과, 삼성효과 이렇게 함께 복합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에 베팅을 하셨는데요. 과연 자화전자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피비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종목들을 오늘 소개해 주실 두 분인데 자화전자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 김민수 대표님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냥 받았습니다. 자화전자를 보면서 어제 좀 오르다가 약간 차익 메모는 나왔지만 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요즘 보면 카메라 부품주에 대한 재발견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LG 노텍이 쏘아 울린 콩 나머지 종목들도 이를 받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스마트폰 부품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내년에 대한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올해 2배 1,300만 대까지 삼성원자가 출하를 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를 커가는 종목들이 좀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용 AFA. 오토 포커싱 액추에이터. 죄송합니다. 요즘 영어를 자꾸 미시네. 어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그쪽과 함께 손뜨림 보정 장치라고 하는 OIS, 옵티컬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 투자가 계속 부각을 받는 모습들인데 어제 LG 노텍 구미 공장 근처에 애플의 부품 공장을 설립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1,9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애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LG 노텍 바로 옆이다. 그리고 또 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쪽에서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아이폰 14 같은 경우도 아이폰 14 이쪽도 내년 가게 되면 풀 체인지로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대응을 같이 이어가겠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런 쪽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OI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으로 또 애플 쪽으로는 이번에 AFA 관련된 폴리드줌 쪽에 공장 자동화가 완성된 부분이 같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진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턴어라운드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은 이번에는 훨씬 더 좋은 확장세로 갈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되 아직 이 부분 가지고 시총이 한 4천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충분할 것이냐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좀 흔들리는 모습은 나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아전자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도 어쨌든 일단은 애플 쪽에 역겸 확정된 건 아니고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자사분들만 아시겠죠. 하지만 애플과 엮이면서 최근에 일단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플만 엮이는 게 아니라 삼성 쪽이랑도 충분히 많이 엮이고 있잖아요. LG 이노텍 공장 바로 옆에 짓는다는 게 조금 그러긴 하지만 삼성이랑 여러 가지 핸드폰 카메라에 자화전자가 엮일 수밖에 없는 게 OIS랑 방금 전에 오토포커싱 얘기했는데 카메라 사양 자체가 굉장히 고사양이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손떨림 보정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필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도 좋고 삼성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IT 관련해서 내년 전망치들 나오는 리포터들을 대부분 보시면 메모리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핸드폰은 다 좋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관련된 부품주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카메라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보면 PTC 히터라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주부 히터, 보조 히터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또 이런 사업 구성 중에 히터도 있는데 전장용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170억 원대였고 내년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한 490억 원대. 그다음에 내후년에 거의 600원대 가까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핸드폰 부품주들이 항상 플러스 알파로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전장 쪽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대부분 전장 쪽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어요. 격자 하다가도 흑자로 대부분 전환을 하고 있어서 카메라 플러스, 전장까지 기대를 해본다고 하면 자화전자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품 업체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화전자 애플 향 모멘텀도 발생을 했고 삼성 쪽이라는 것도 꾸준히 계속 또 이야기를 하고 작업을 해오고 있는 회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전장 부품까지 만약에 또 뭔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눈으로 보이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두 분이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자화전자 상승 한 번 더 나타낼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함께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